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술도 안 마셨는데 취해 있는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사주를 몰래 보고 와서는 지금 당장 결혼해라 라는 미저리급 사이코 남친엄마 소름끼쳐서 도망갑니다 원지 남친과 남친엄마의 카톡 내용을 제가 봐버렸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요 남친과 남친엄마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을 봤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남친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카톡이죠 여기서 아니 니가 그걸 왜 봐 그건 나쁜거야 이런 질책을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아니 그래요 이건 제 잘못이 맞아요 근데 요즘 느낌이 너무 그지같고 쎄 해서 본거구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꼭 알고 싶은게 있어서 글 써봅니다 그리고 이거 남친에게도 보여줄 생각이라 단 1% 그 어떤 꾸밀도 없이 100% 오직 팩트만 써요 일단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커플이구요 두달 뒤죠 내년 2월에 첫인사를 드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친의 엄마가 약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이죠 제 사진과 생년월일을 들고 어떤 무당을 찾아가 사주를 봤대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이번에 톡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기 아들한테 수시로 톡을 보내는데 그 미친 내용들 추려보면 대충 이러합니다 혹시 이거 꽁꽁이가 볼 수도 있으니까 보고 나면 바로 삭제를 해라 앞으로 너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일들 그 모든걸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야 된다 이거 다 엄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거요 그리고 꽁꽁이 걔 너무 믿지마라 꽁꽁이한테 돈 너무 많이 쓰지마라 이것도 꽁꽁이가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나면 바로 삭제해라 아들 아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좋던데 혹시 꽁꽁이가 기분 안좋게 한거 있니? 그런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을 엄마랑 상의를 하고 행동해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무튼 꽁꽁이를 조심해야 된다 언제든 너를 버리고 딴 놈한테 갈 수도 있다 등등등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최소 수십개에요 무슨 이유인지 남친은 이걸 지우지도 않고 그 어떤 대답도 없이 그냥 익신만 했더라구요 여하튼 그랬는데 최근에 본회 연구를 보니까 또 뭔가 달랐습니다 그 무당한테 뭔 소리를 듣고 온건지 아니면 다른 무당을 간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서 빨리 결혼해라 반드시 올해 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혼을 재촉하는 내용들 그리고 너 그 작은 아버지들한테 자랑 오지게 해놨는데 이번 추석엔 온다더니 왜 안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지금 다들 꽁꽁이한테 관심이 많다 그러니 이번 설에는 반드시 꼭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더라구요 그래 어쩐지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 가기로 한 것도 그래요 평소랑 달리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래서 아니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싶었구요 또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절대 자기를 배신하지 말라며 너 나 안 버릴 거지 맞지? 절대 그러면 안 돼 딴 놈한테 가면 안 된다고 등등등 자꾸만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폰을 들여다본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해서 뭔가 있나 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동안 저한테 왜 그렇게 재촉을 했는지 또 전에는 안 하던 이상한 질문을 왜 했는지 이런 의문들이 단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더라구요 그렇게 저는 바로 따져 물었고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되레 더 당당하게 나오더라구요 야 이게 나쁜 거야?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거기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부모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리고 너 왜 남의 카톡을 몰래 보냐 그게 더 나쁜 거야 몰라? 어?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이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엄마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순수한 시골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곤 했는데요 겨우 이딴 미친 짓거리나 하는 사람이 순수한 건가요?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고 이번에도 그랬어 너무 순수해서 실수를 한 거래요 여하튼 지금까지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또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이런 인간이 나랑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 이게 절대 용납 안 되거든요 저요 멀쩡한 좋은 직장 있고 또 제 나름 삼십 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피해 안 끼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지내는 중인데 이런 저에게 이런 개짓거리를 한 게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저를 꽃뱀 취급한 거 그리고 제 개인정보 무단 도용한 거 이 미친 아줌마한테 반드시 꼭 사과를 받고 싶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법이든 뭐든 다 좋아요 그리고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여기서 헤어질 거고요 또 제가 이 글을 보여주는 건 이걸 보고 고쳐라 이런 게 아니고요 니네 엄마는 절대 시골에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미쳤다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보여줄 거고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거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댓글 1번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죠 그냥 사과도 받지 말고 지금 당장 헤어지자고 해요 그래야 저 자식도 지 엄마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? 쓴이가 따지고 사과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쓴이를 걸렀다고 생각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지마요 2번 이거 이렇쿵 저렇쿵 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대로 뻥 차버리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?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참만 다행인 거라고요 기분 나쁠 게 아니야 댓글 뭐 쓴이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남친에게 이 글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헤어질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남친이 글을 보고 각성해서 쓴이 편을 들어주고 자기 엄마를 멀리하고 그리고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믿고 결혼하고 싶은 게 진짜 속마음이다 이거죠 예비시모 딱 봐요 여차하면 이상한 점집에 가서 쓴이한테 살을 날리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야 저주하는 거죠 아들은 또 그런 엄마가 순수하다고 빽빽빽 일할지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글쓴이만 미련이 줄줄줄 넘치는 중이야 3번 지금 당장 헤어져야죠 그리고 남자 엄마한테 사과를 받을 게 아니라 반대로 큰절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 도망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요 4번 이거는 쓴이가 사과를 받을 일이 아니고 되레 고맙다고 절을 올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만나던 남자의 엄마가 계속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부담되잖아요 처음엔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부득부득 계속 초대를 하는 거야 꼭 오라고 그래서 결국 거의 떠밀리듯 반강제로 가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백화점 과일 바구니랑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갔는데 여기서 남자와 또 남자의 형 남자의 아빠 등등등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 가나고 집안 유일한 여자아인 그 남자 엄마만 부려먹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라는 분도 이게 엄청 익숙한듯 그 심부름 다 들었죠 무리고 뭐고 진짜 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밥을 먹고 나니까 남자 아빠가 저한테 대뜸 우리 예비 며느리 설거지하는 솜씨 한번 보자 이지랄 게다가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말리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 스윗한 남자다 이런 느낌으로 꼭꼭아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진짜 다 미쳤나봐 또 남자 형도 그래요 오 공처가 이러면서 박수나 치고 앉았고 그나마 남자의 엄마만 완전 기겁을 하면서 아이고 손님이 뭔 설거지를 해 방에 들어가서 쉬어요 이러는데 그때 그래요 잠깐 혼란을 겪고 있던 제 뇌가 바로 각성했고 정신을 차린 뒤 집에 일찍 가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남친 엄마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계속 오라고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고마워 미쳐버리겠는가 지금도 그래요 그 어떤 감정 낭비 또 시간 낭비 안 하기에 저를 도와준 전 남친의 엄마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당신도 이제 그만 좀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망가세요 아주머니 5번 보여주긴 뭘 보여줘 그냥 조용히 헤어져요 이거 들쑤셔 가지고 좋은 꼬라지 하나도 못 봅니다 남친은 그래요 그래 결국 네가 나를 배신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거고 또 그 할준마도 그래 그럼 그렇지 무단이 딱 그러더라 네가 배신할 거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쓰니만 더 피곤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런 인간들은 절대 사과 안 해요 그 참 순진하네 할 것 같습니까 6번 보니까 쓰니 사주가 지 아들내미 성공시킬 그런 사주인가 봐요 결혼하면 훨씬 더 심각해질 텐데 그거 감당되겠어요? 사과? 그래 그거 받았다고 치자 까짓 거 아들내미 결혼시키려면 사과 따위 백번도 천번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도 그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뭐? 결혼 안 하고 여기서 헤어질 거라고요? 그러면 사과를 왜 받겠다는 건데 그냥 욕이나 차하고 헤어지면 되지 뭔 사과를 받겠다는 거야 도망이나 가 아니 님아 미친 거 아니야? 사과는 뭔 사과를 받겠다는 거야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깨끗이 털고 당장 헤어져요 저 아줌마도 제 정신이 아니지만 또 그걸 그대로 옮겨서 행동하는 남자가 더 소름 끼치지 않나요? 나 진짜 무서운데? 헐 8번 카톡을 본 건 정말 미안해 근데 그 카톡 안 지우고 그냥 놔둬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마운줄 몰라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여서 인생 완전 다 쪼질 뻔했는데 네 귀찬이즘 덕분에 내 인생 고했네 정말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얼굴로 뻥 차버리세요 9번 얼씨구 지금 당장 끊어내라고 니네 조상님이 이렇게나 도와주고 계시는데 뭔 분풀이를 하겠다는 거야 안전이배리를 하세요 아니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네 굳이 힘들게 노력하고 그러지 마요 이런 건 그냥 문제지 자체를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11번 뭐 시골 사람이라서 순하고 술 사야 되고 똥 싸고 앉았니 끄 끄 끄 끄 저런 그지같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온 놈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 그 톡을 본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기나 해요 뭔 사과를 받겠다는 거야 하 정말 상실 이하의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남자도 웃기네 그 봤으면 지우지 그거 왜 놔둔 거야 그 요즘에는 이런 게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 가스나 그 사주 좀 받아와라 이러면서 막 엄마들이 몰래 점집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궁합 보고 물론 반대인 경우도 많고 옛날에 언젠가 TV에서 본 건데 어떤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내미를 그 상승원 시키려고 연인도 못도 아닌 그냥 지인 남자 잘 사는 남자 그 사람의 사주를 떠서 어떻게 궁합을 받나 봐요 좋게 나온 거지 그러노니까 결혼 시키려고 막 바락하는 그런 내용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야 참 어질어질하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도망가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 인생을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바보랑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